네, 첫 번째 순서는 알파 플러스 순서입니다. 시장에 성공적인 투자를 만드는 작은 차이를 찾아보는 순서죠. 오늘은 주식창의 박영호 고수와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시작부터 오늘 분위기가 그닥 좋지만은 않습니다. 코스피가 제법 좀 1% 내외를 좀 밀리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이 이렇게 좀 파란불을 켜는 이유 어디에서 보셨어요? 일단 지난 주말에도 점점 약세를 좀 보였었죠. 약세를 보였었는데 일단 주말에는 주말 효과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었는데 주말에 미증시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말에 불안감이 이어지면서 우려증시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아직도 코스닥에 대한 매수는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관하고 외국인 매매가 시장의 지수를 움직이기 때문에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다만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이 그나마 강세를 보여서 조금 안심이 되긴 한데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이렇게 아주 밝지만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세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보세요? 저는 사실 코로나19는 전화 아니면 앵커 분시나 전 세계 누구도 아직도 경험해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마스크를 1년 이상 쓰고 써야 된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은 거고 우리 아이들도 처음이고요. 저도 처음이고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신이 상당히 좋아지긴 했는데 백신 효과가 나타나서 경계를 조금 풀었더니 바로 변이가 나오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 만약에 코로나가 여기서 지난 3월이나 9월처럼 다시 4차, 3차 팬데믹이 나온다면 시장은 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증가한 거에 비해서 사망자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백신 효과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백신 효과가 확실히 나오는 걸 한 2주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주 안에 확진자 수가 많이 늘지 않는다.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좀 감소하고 그다음에 사망자 수가 이전에 대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든다면 코로나19는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 백신으로 거의 확실시되거든요. 변이가 생겨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정도는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특히나 영국에서는 경계를 무조건 풀겠다고 하거든요. 3만 명, 4만 명이라도 상관없다. 오늘부터 또 풀지 않았습니까, 봉쇄를. 풀겠다고 하니까 영국이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미터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확진자가 늘어도 사망자가 줄어든다면 단 전 세계에서 아마 같은 정책을 사용할 거다라고 보고요. 그랬을 때는 경기를 회복시키고 경기 제재를 가시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정도가 조금 어렵겠지만 기대치는 가지고 있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코로나는 극복될 거고요. 코로나가 극복된다면 지수는 단기 고점에서 조정을 보이는 건 당연하겠지만 시장의 기대감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만 그래도 항상 마음에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만 조금만 참아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이겠죠. 시장이 또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이 이유 때문에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 향후 1, 2중간에 좀 고비가 될 수 있고 백신 접종률이 좀 확대되고 조금 더 내성이 생긴다면 시장도 조금 더 강한 흐름을 이어지진 않을까라고 또 긍정적인 기대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미본도체 좀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한미본도체 오늘 실적이 예상보다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상 분기 사상 최고의 매출 약 1,000억이 넘는 매출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인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380억이라고 하면 영업이익률이 38%나 정도 되는 건데 이 정도면 아마 한미본도체가 사상 최고의 분기 매출은 물론이거든요.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도 갱신을 한 것 같아요. 사실 반도체는 지금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만 보면 이거 반도체 사도 되는 거야라고 의구심을 많이 가지실 텐데 왜 TSMC는 주가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TMC의 매출이 좋아지는데 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는 떨어지는지 그러게요. 왜 이렇게 못 갈까요? 이거는 수급입니다. 외국인의 수급기 때문이다. 그렇죠. 수급 때문에 그렇죠. 실적이 좋아지는데 수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TSMC만 좋고 이 두 회사가 나쁘다. 이거는 인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도 이번에 삼성전자도 분기별 실적 굉장히 좋았거든요. 추정치보다 20% 이상 올라가는 그런 실적을 보여줬는데도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 업종은 2020년도 이후에 지금도 반도체 자체가 부족해서 반도체 공장들이 풀케파를 돌리고 있는데 실적이 나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TSMC의 납품하는 효과도 있고 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했지만 아마 추가 반등도 가능할 거다.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 오늘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 추가 상승도 가능할 것 같다. 앞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말씀해주셨어요. 그렇죠. 지금 올해 매출액하고 영업이익률을 보면 이게 다음 분기도 이어진다면 주가는 상승을 해줘야지 맞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반도체 업황 자체가 우려감도 있고 말씀해주신 것은 수급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진짜 잘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유망가게 보시는 업종도 반도체 쪽으로 보고 계세요? 지금 2차 전지는 그동안에 많이 올랐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는 거. 메타부스도 앞으로 계속 이슈가 되면서 좋아지겠지만 IT 쪽에서는 사실 휴대폰 쪽은 생각보다도 휴대폰이 덜 팔렸어요.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 부진할지도 모르는데 반도체는 지금 사상 최고의 매출을 구가하고 있는데 주가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이제 정말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반도체가 사실 평택 삼캐퍼스 삼성전자 9월 정도면 거의 다 공장이 건설이 다 끝나서 세팅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아마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때문에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럴 때 반도체 장비와 반도체 소재나 반도체 관련 주들을 관심주로 포함시켜 놓지 않으면 나중에 주가가 9월에 반등할 때는 정말로 허탈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에 꼭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 미호도 다시 한 번 이러는 반도체 오늘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9월쯤을 대비해서 지금 미리 좀 사놓고 기다려보자라는 전략이시군요.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고 근데 삼성과 하이닉스가 가야 좀 같이 반도체 장비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외국인들이 팔다가 팔다 지치면 사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쇼커브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쇼커브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마 이전보다도 30, 40% 오르는 건 금방 오를 거예요. 그래서 수급만 조금 개선이 된다면 이번에 코로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까지만 해서 코로나가 큰 문제 없이 사망자 수가 줄어든다면 이 경제 재개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질 거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 이제 사줘야 돼요. 네, 그렇구나.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는 지금 정말 잘 가고 있고 지난주 목요일에 반도체 소부장들이 잠깐 좀 반짝했었는데 다시 좀 금요일에 꺾이는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또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굉장히 더 저평가되어 있다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을 긍정적으로 보시고 반도체 장비를 또 타피그로 꼽아주셨어요. 그렇죠. 장비는 삼성전자 3캠퍼스하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도 이번에 공장 증설하면서 반도체 장비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9월부터 아마 수주가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주가는 3개월 전에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아마 9월에 수주가 이어진다면 지금 7월입니다. 7월에서 8월 정도 되면 반도체 장비 업종들이 바닥을 터치를 하고 나서 반등을 해줄 거다라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관심주로서도 반도체 장비 업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 보실까요? 일단은 장비 쪽에서는 일단은 반도체 제조 장비하고요. 크게 검사 장비로 나눌 수 있는데 제조 장비는 아마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있으면 발주들이 시작이 되겠지만 반도체 검사 장비는 지금 반도체 생산량이 사상 최대치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검사 장비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3캠퍼스가 확장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수주를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지금 저는 반도체 장비 중에서도 제조 장비와 검사 장비를 두 개를 구분해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검사 장비 쪽으로 한번 보고 싶은데 검사 장비에는 다 아시겠지만 DI라는 웨이프 검사 장비가 있고요. 넥스틴, 고용 인스트루먼트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인텍 플러스, 그다음에 잘하는 유닛 테스트, 그리고 YIK 이런 검사 장비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쪽의 매출이 늘어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탑픽 종목은 또 어떤 종목 보실까요? 올해 사상 최고의 매출하고요. 그다음에 전년 대비 약 2배 정도의 실적이 기대되는 YIK라는 회사입니다. 이 YIK는요. 국내 메모리 테스트 장비, 국내 시장 점유율이 50%인데 전 세계적으로 일본하고요. 그다음에 미국하고 YIK가 3등분을 3분안을 하고 있거든요. YIK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30% 정도 되는데 국내 시장 점유율은 50에서 60%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YIK에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 최근에 들어서 수주 상황을 보면 이건 너무나 굉장히 놀라울 텐데 사실 YIK가 2020년 매출액이 1,7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올해만 지금 중반기죠. 아직 하반기는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올해만 수주 금액이 2,400억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전년도보다도 매출액을 가정을 했을 때 약 3,000억 정도면 전년도 매출액이 1,700억이니까 100% 정도 성장이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삼캠퍼스가 또 이어진다면 아마 이 회사는 사상 최고 매출을 지속적으로 구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가 국내에서는 이 회사를 따라올 때가 없는 거예요. 독점적으로 메모리 테스트 장비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실적이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YIK 기업 분석을 제가 수주 현황을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혹시 여기 준비가 됐나 모르겠는데 현재 7월 16일까지예요. 7월 16일까지 수주 금액이 2,400억입니다. 전년도 매출액 대비해서 보면 지금 나온 해 YIK 수주 현황이 보면 2월 5일 날 500억 정도 매출을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죠. 4월 14일 날도 530억이요. 전년도 매출액이 1,700억입니다. 2020년도 매출액이 1,700억인데 올해 상반기까지만 수주 현황이 2,400억 하반기까지 하면 3,000억이 넘는다는 얘기죠. 이게 다들 언제냐면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장비가 다 되기 때문에 이 수주 현황이 올해 실적으로 그대로 잡힌다는 거예요. 언제 잡히면 3분기에는 사상 최고 매출을 다시 한 번 갱신을 할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YIK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장비 업체 중에서도 탑픽으로 제가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년도 매출액 대비해 올해는 한 100% 정도 성장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YIK는 지금도 지금이지만 앞으로도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기술력이나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삼성전자하고 국내 SK하이닉스의 전체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 장비의 50%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국내에서 따로 올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성장이 좋아진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서 탑픽으로 꼽으시면서 YIK를 꼽아주었습니다. 최근에 사실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좀 좋지 않아서 YIK도 주가가 좀 계속해서 내리막기를 걷고 있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수주 현황도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고 이래서 하반기 사상 최고 실적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또 YIK를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살아나야 했지만 YIK도 좀 반도체 장비 업체로 살아날 수 있을 텐데 앞으로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 또 3분기, 2분기 디렘 가격 하락으로 인해 우려감은 조금 더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제가 지금 디렘 이슥체인지를 어제까지 제가 보고 왔거든요. 지난번에 하락한 이후에 다시 디렘 이슥체인지 가격이 이전 고점보다도 훨씬 더 돌파해서 반도체 가격은 지금도 강화해요. 지금도 오르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반도체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요. 지금 가동률을 풀케파를 가동해도 재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주가는 내리고 있지만 반도체 생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장비와 반도체 소모품들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들의 실적이 안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때문에 주가가 약간 어렵지만 아마 이 종목들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실적이 전년도 대비해서 2배, 3배 좋아질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놓치면 안 된다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도 잘 나오고 전반적인 여건들도 좋아지고 있긴 한데 문제는 수급이 안 들어와서 반도체 업황 계속 울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반기에는 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반도체 업황 지금부터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하시면서 오늘 토픽 종목으로 YIK를 또 꼽아주셨네요. 지금까지 주식시장의 박영호 고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